이거 한 패스라서 지금 기우미 씨 땀 여기다 배어있어요. 어머나 우민 씨. 이것도 한 번 입어줘야죠. 네 한번 입어봐야지. 어머나 우민 씨가 이렇게 이렇게 또. 무지하게 무거워요. 무겁네요. 스터드가 있어서 이게 다 손으로 달아야 되니까 스터드를. 한 땀 한 땀. 이제 해박씨가 입었던 옷. 해박씨가 입스러워요.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. 아 딱 맞네요. 모델 사이즈네요. 건배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위하여 건배해주세요. 이때부터 제 스타일이에요. 어떡해 완전 완전 좋을 것 같은데. 와 예쁘다. 우와 되게 예쁘다 이게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어때요? 전 진짜 의상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악세사리랑 신발 가방 이런 게 다 있어서 네 신났어요. 이 그림 직접 그리셨겠죠? 제가 그린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?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무대 의상 미국의 인기 팝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무대 의상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마릴린 맨슨까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의상을 제작한 패션 한류의 선두주자 디자이너 이주영 대한민국의 디자이너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패션 업계를 조금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고 나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젊으신데요? 선생님 너무 좋아요. 저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생각했던 옷과 이런 곳의 장소를 보면 선생님의 스타일도 약간 감이 오잖아요.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고 귀엽고 보라와 이주영 더 럭스 여자 분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머리는 좀 약간 단발? INA 대한민국의 패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짝튀기 프로그램에 나왔나? 나왔습니다. 난 당연히 올 줄 알았거든요.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밖에 디자이너같이 생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. 어찌나 연기들을 잘하시는지 다 모두 본인이 디자이너라며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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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티지한 감성과 유쾌한 디자인으로 런던, 파리, 스위스, 일본 등 해외 패션 시장을 장악한 신의 손 디자이너 이재윤 아메리카노! 어색한데, 건배님 하죠. 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? 저는 라떼 좋아해요. 네 네 컴퓨터 윤건과 이지현 윤건 앤 지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